아.. 열하로 두팀 음.. 렉있어 음.. 렉있어 아.. 아.. 어.. 여기 안 왔나야? 네 안 왔어요 아.. 왜.. 계속 여기로 가고 있었네 원래는 저는 조금만 털고 카다가자 하려고 했는데 거의 4팀 떨어져가지고 어.. 뭐.. 어.. 갈려고 했는데? 지금? 림이 너무 늦어버렸다 저도 생각없이 게임하고 있어요 지금 어.. 얘 아직 있어요 여기 그럼 가야겠구만 싸우고 있어요 어.. 나 뭔가 총 조합이 되게 하자가 많은데? 하복의 마티비인데 터보차저 없고 샷볼 없어 ㅎㅎㅎㅎㅎㅎ 그거 킬리던데? 아니구나 진짜 싫다 진짜 싫다 밀리는 척이 다해 밀밍하겠는데 밀밍하겠는데 죽었다 아우.. 퍽 옹 잉 터보침 야지 이거 타면 뒤져야지 네 그냥 아크 5개 아 늦었다 정보는 보려고 주운건데 없네요 안 열렸네요 네 안 열렸어요 어 나 이러다 노딜 챔피언 하겠다 아 시발 응? 공부 열렸죠 지금 어 그러네 앞에 있네 발사이 나네 있어요 옥테인 있어요 다 스캔 당했네 시작 한번 하자 얘들아 시작 한번 하자 얘들아 나 이거 놔둬 오 안에 있어요 나왔다 옥테인 크랙 거의 크랙 없는거 같아요 뭐야 나 쏘는데? 페파 크랙 거의 크랙 아이씨 아이고 하나 개피 에이 못잡았다 오른쪽 정면 양각이에요 오른쪽 정면 양각이에요 하나 왕각이에요 옥테인 왕각 하나 부착 하나 부착 아크 하나 부착이에요 다 다운이고 퓨즈킬 퓨즈킬 너무 무섭다 무섭다 에이 노딜팬 피어 날라 그랬는데 어디로 갈까요? 어디서 싸우는데? 출혈 났는데? 이 정도로 안 되려면 차고, 아니 굴려오지 않을까요? 뭐야, 노잼인데? 리바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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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먹니? 대박 먹는구나 하나 살 수 있고 아이고, 나 피해 아이고, 브라이 피해 컷 발소리 건물 안을 하고 있어 아이고 하나 피 빨았다 얘 자생교 자생 잡으세요. 여기 킥받는거 잡... 얘도 자생이에요. 얘도 자생. 둘 다 자생이에요 이거. 잡았어. 얘도 자생. 어? 아 이럴때는 인성질 해야지. 어 야 안맞냐? 어이구. 애들이 아픽스- 아픽스- 요소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